아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이제 2015년의 반을 넘어섰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네 마음속으로만 바라지 말고 올해 남은 날 동안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인디언들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만 번 말하면 이루어진다. 네 그래요.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반기가 되길 바라며 6월 30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저희가 KBIC 한국시각장인 인터넷 방송의 구성원들 그리고 KTV 라디오가 함께 제작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게요. 네. 6월 30일. 모두 축하드리고요. 네. 그래요. 그때 이제 선능스튜디오에서 했고 내 손을 잡아요가 첫 방송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창훈 씨가. 네. 맞아요. 이창훈 씨도 나오고 또 서재영 일간스포츠 기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홍옥희 씨도 또 나와서 막 시각 게시판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고. 네. 맞아요. 1년 전과 지금 어떻게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일단 이 라디오 스토리가 1년에 변했고 세종시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또 넓어졌잖아요. 스튜디오 자체가. 네. 네. 그리고 순철 씨랑 이렇게 방송을 매일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가끔 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뭔가 매일 하니까 더 친해지는 기분도 들고. 근데 뭐 일정 거리를 유지하자고. 네. 너무 마이크가 붙어있으니까 일정 거리를 유지하자고. 이 정도에 친해졌죠. 우리가. 홍옥희 씨가 또 DJ로 데뷔를 했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감회가 새로운 1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면서요. 앞으로도 또 더 좋은 방송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네.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드리고요. 또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많은 비장애인 여러분들에게도 맞춤형 정보 그리고 다양한 정보. 네. 또 즐거움까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저의 철학이 방송은 재밌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만 번 외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만 번. 뭐 외치실 생각이에요? 구자욱? 아 그러고 싶은데. 그 선수는 제가 뭐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자면 아마 독립? 한 번 제 집을 갖고 싶다. 이런 거. 인서울하게? 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여친? 아 그거는. 만 번은 굳이 안 외치도 이루어질 거다? 네. 한두 번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썸을 탄다는 걸 공개적으로 홍우키 씨가 얘기했고요. 한두 번의 중요한 말을 한두 번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특정인한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외치고 싶은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러게요. 로또? 아니면 우리 아이의 건강?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죠. 아니면 승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취업이라든지. 월급이 올라간다. 이런 거. 만 번씩 외쳐주시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담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방송으로서는 꾸준이라는 단어를 좀 외쳤으면 좋겠다. 꾸준히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만 번을 꾸준을 속으로 외치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우키와 콘서철이 진행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코너죠. 보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들도 요리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 톡톡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www.페이스북.com.kbic.ktv로 메시지를 주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각장애인 주부가 알려주는 생활 속 요리를 배워보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서 신나는 화요일. 화요일의 여자 선명지 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죠. 화요일의 여자라니까 좀 이상한데요. 네.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화요일만 다 만나니까 화요일의 여자라고 저희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일요일에 남자 송혜가 인사드립니다 하니까 자기가 좀 늙어 보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대죠. 전혀 안 했는데 그런 거.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화요일이 되면 좀 분주하죠 명기 씨. 네. 그런 것 같아요. 방송 때문은 아니고 할 일 많고. 네. 이래저래 월요일날이 또 분주하게 가잖아요. 월요일만큼 그 월요일에 못했던 것도 막 화요일로 밀려오는 것 같아요. 화요일에 못한 건 수요일로 밀리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요. 그래요. 오늘은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저장식품 매실청과 매실장아찌. 매실이 6월의 제철이죠. 일본인들은 김치로 알려져 있어요. 이걸 김치로 먹나요. 김치처럼 먹는다. 밥이 딱 있으면 매실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먹어요. 네. 내가 이건 중반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일본 이제 맹학교하고 서울 맹학교 교류 행사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본은 안 가고 국내로 그분들이 왔을 때 가서 도시락을 먹는데 뭔가 이제 포도알 같은 거봉이죠. 거봉. 거봉처럼 큰 그 알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후식인가 이러면서 탁 씹었어요. 네. 아이고 샤워. 아이고 샤워. 씨가 나오고. 뭐야. 그랬던 그게 매실이었다라고. 그거를 통째로 그렇게 먹어요. 일본 사람들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리고 이런 매실청 매실장아찌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요리를 할 때 다방면에 쓰인다고요. 네. 맞아요. 매실은 거의 설탕 대신으로 쓴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군요. 장아찌로 정가 두면 우리 다른 장아찌처럼 절장식품으로 해서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고. 몇 년도. 가죠. 되기도 해요. 몇 년씩이나. 몇 년 동안 가는 거니까 조금 만든 게 어렵지 않습니까? 왠지 이런 거 막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렵지는 않은데요. 번거로워요. 번거롭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몇 년씩 일을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어제 한 것도 안에서 밀어두고 오늘로 밀어왔는데 몇 년씩을 한꺼번에 하자니. 좀 까다롭더라도 요리한 코너와 함께 하고 나면 누구나 도전할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너무 쉽게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저희도 도전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이 매실청과 매실장아찌 지금 담가야 하는 이유는 제철이라 그런 거죠? 네. 지금 매실 나오니까요. 이미 사실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생각이 들긴 한데 잊어버리기 전에 혹시 매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담궈보는 것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황매실 같은 경우는 청매실과 황매실이 있는데요. 청매실은 이렇게 매실이 살짝 덜 익었을 때 푸릇푸릇할 때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고 조금 더 있다가 매실이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익었을 때 수확하는 걸 황매실이라고 해요. 황매실은 조금 더 당도가 있고 이렇게 많이 익었으니까. 그 수확 시기는 6월 말이거든요. 혹시 지인이나 이렇게 또 매실 주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황매실을 주문할 수 있다. 그러면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익은 매실을. 저희 외가가 매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매실을 따서 그러니까 청매실이 됐을 때죠. 매실을 따서 이제 보내는데 매실 밭에 가봤더니 다 따가고 없다고. 벌써 사람들이? 네. 그거 원래 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있는 밭인데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을. 어머 한 해 농사를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매실 구경을 오래는 못해요. 원래 매년 단가 왔었는데?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 배우면 천사 씨는 필요가 없죠. 내년에나. 내년을 위해서. 제가 팟캐스트 이제 잘 다운받았다가 내년에 좀 해봐야 되는지 해야지 뭐. 네. 그럼 일단 재료는 매실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다른 재료는 뭐가 필요한가요? 네. 설탕이에요. 설탕. 그렇죠. 매실을 오래 저장하려면 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이용을 하고요. 또 매실에 실제로 생 매실을 그냥 먹기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그랬죠. 딱 깨물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너무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농도를 맞춰주는. 네. 신 농도랑 당분을 적절히 섞어서 새콤새콤한 맛이 나도록 해주고요. 네. 그리고 또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설탕이기도 하고요. 네. 또 뭐가 필요하냐면 매실을 이렇게 청이나 장아찌를 담았을 때 보관할 수 있는 통. 네. 그렇죠. 용기. 네. 그것도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 용기 때문에 매실이 또 발효가 되는 거니까. 네. 못 담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 해놨는데 담을 데가 없으면 그만하잖아요. 그럼 그 용기는 뭘로 써야 돼요? 항아리로 써야 되나? 항아리가 가장 좋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물이니까. 매실이라는 게 이렇게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겨요.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들려요. 폭발했다고. 그렇습니다. 열었다가 막 부글부글 소리도 나고 막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주의사항은 이따가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항아리가 제일 좋은데 보통 버스요. 항아리가 없다면. 대체할 수 있다면 유리 용기. 음. 유리 용기. 그리고 요즘에는 또 플라스틱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가볍고 용량 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유리나 플라스틱도 요즘에는 스물쇠 용기라고 해가지고 가스 같은 경우는 밖으로 배출이 되고 안에서는 발효가 될 수 있게끔 나오는 그런 저장 용기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뭐. 이용해 주시면 돼요. 네. 유념하실 게 또 뒤에 나오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 매실청을 담게 되면 이거를 어디로 활용할 수 있는가. 다양한 요리로 쓴다라고 이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대해 명기 씨는 활용을 하는 편입니까? 일단 저는 매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오. 거의 1년에 20리터도 더 써요. 아, 그래요? 네. 모자라요. 저도 20리터 남을 줄 알고 샀는데 모자라더라고요. 요리란 요리에는 거의 다 들어가요. 나물이나 뭐. 나물이나 요즘은 특히 이렇게 냉면이나 뭐 국수 많이 드시잖아요. 저는 거의 식초 대신에 매실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럼 고추장이나 뭐 이런 비빔면 같은 거에 고추장만 하면 이렇게 약간 톡톡한 맛이 나잖아요. 네. 근데 매실을 넣으면 설탕을 안 넣어도 되는데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한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음식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조림 같은 거 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차. 네. 차. 매실 차. 네. 차도 굉장히 많이 마시는 편인데요. 매실의 효능이 아무래도 좀 속을 보호하는 게 있죠.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좀 대신에 매실이 좀 숙성이 많이 된 경우에. 네. 네. 1년 이상 지난 매실을 차로 많이 이용을 해요. 아.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프다거나. 네. 장염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메르스가 유행하면서. 또 매실도 아마 많이 담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가 살살 아프다 싶을 때 마셔주면 싹 가라앉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고요. 새끼가 있어도. 그때도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마시면 또 몸이 이렇게 후끈후끈해지면서 이렇게 싹 가라앉기도 하고. 요즘 같은 여름에는 얼음 동동 띄워서 찬물에다가 매실을 음료수로 사먹으면 다른 음료수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많죠. 그럼요. 요새 매실 음료수 많잖아요. 초록 뭐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속이 안 좋을 때 원액 있잖아요. 원액을 이제 소주잔 한 잔에 털어 넣었던. 원액을 마셔요? 네. 그러기도 해요. 너무 안 좋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매실 청체들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bgm up 나와있어요.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손질을 해야 되는 거죠. 매실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나요? 일단 매실을 잘 씻어야 해요. 왠지 잘 씻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매실이. 네? 뭔가 씻기는 느낌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매실이. 아 좀 이렇게 겉에가 약간 보송보송하게. 네. 그래서. 그래서 약간 좀 요즘에는 소다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죠? 네. 네. 그래서 소다를 살짝 푸른 물에다가 씻으면 좋아요. 그럼 조금 덜 찝찝하고 좀 이렇게 오염 물질도 많이 섞여서 나가니까 네. 소다물에 이렇게 씻어주시면 좋고요. 매실이 과육이 단단하다 보니까 씻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씻기 전에 저장할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모양이 많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이제 벌레가 먹거나 약간 뭐 썩은 게 있다. 그래서는 미리 골라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상하게 같이 있으면 가시상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안 좋으니까 다 미리 골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씻은 매실을 소쿠리나 받쳐서 체반을 받쳐서 물기를 뺍니다. 네. 물기를 뺀는데 양이 많을수록 이렇게 매실을 소량씩 담그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5% 이상. 네. 네. 그렇게 담으니까 물기를 뺀는데 한 반나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키친타월이나 좀 키친타월이 찝찝하다 이렇게 좀 많이 묻어난다 할 수 있는 린넨 흰주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걸로 깨끗한 면보나 이렇게 대서 물을 이렇게 조금 닦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물기 빼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매실이 이제 공기중이 노출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물기를 다 이제 깨끗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물기가 하나도 있긴 안 돼요. 물기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장하는 거다 보니까 네. 물론 설탕이 발효되면서 물이 생기긴 하는데요. 일단 습하다는 거는 모든 게 좋지는 않죠. 물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설탕에 섞여서 좀 이렇게 맛이 변질될 수도 있고 음. 자연스러운 건 아니니까 네. 물기를 미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거를 해주시고 꼭지를 다 따야 돼요. 음. 네. 네. 꼭지를 따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어... 매실에서 이렇게 손으로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따기가 쉬워요. 네. 네. 근데 잘 안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보이는데 손으로 만졌을 때는 너무 깊이 있어서 이렇게 잘 안 만지거나 아니면 꼭지가 너무 짧아서 딸 때 근데 안에는 조금 조금은 남아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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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따기 어렵죠. 네. 그것도 따야 되는 거군요. 네. 다 따야 돼요. 왜냐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성을 담았을 때 나중에 네. 이렇게 이렇게 설탕이 바로 돼서 다 이렇게 액기스가 되고 나면 그 꼭지가 매실이 쪼그라들면서 꼭지가 둥둥 떠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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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보통은 이제 많이 있으시개로 네. 해서 따는 경우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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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네. 안 해보시면 좀 이렇게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살짝 어... 이렇게 정한인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처음 해볼 때는 네. 이게 이게 정확히 꼭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도움을 받아보시면 네. 그 다음부터는 아마 혼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 다음은요? 그리고 꼭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청은 씨를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오... 네. 보통 그냥 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하면 매실 준비는 끝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설탕은 매실과 동량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 매실이 5kg면 설탕도 5kg. 오... 매실이 10kg면 설탕도 10kg. 그렇죠. 오... 왜냐면 1대1을 했을 땐 가장 이게 상할 염려가 없거든요. 네. 맛도 좋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맛이 매실을 담았네. 나는 분명 청을 담았는데 쓸맛이 난다. 쓸맛이 난다. 발효됐어. 발효됐어. 설탕을 정말 오래 두고 먹을 거니까 네. 1대1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설탕은 저 흑설탕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요. 네. 색깔 때문에 조금 더 약처럼 보이고 조금 더 진하게 보이려면 흑설탕을 쓰는 게 좋아요. 음... 하지만 뭐 흑설탕이 몸에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네. 오히려 백설탕이 좋다는 요즘 그런 추세거든요. 예전에는 색깔이 그래서 흑설탕이 더 좋은가 보다, 가공이 덜 됐나 보다 했는데 반대의 정보였더라고요. 그렇군요. 완전 추출된 설탕의 색깔은 원래 하얗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설탕을 이용을 했고요. 네. 네. 그런 걸로 이용하시면 뽀득뽀득 잘 찍히고요. 네. 다른 항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작은 용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들통 같은 거에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열탕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증기로 뜨겁게 용기 내부를 이렇게 소독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생물도 다 줍고 먼지도 이렇게 잡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열탕 소독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는 게 땜이나 청이나 꼭 청 아니더라도 장아찌나 뭐 이렇게 저장 제품을 담는 통으로 열탕 소독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열탕 소독. 이거는 자세한 문의는 저한테 주시면 돼요. 소독 시간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요. 그 설탕을 먼저 부어야 돼요? 매실 먼저 부어야 돼요? 네. 어... 매실이 나아요. 왜냐면은 설탕이 녹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매실을 먼저 넣어두요. 매실이 이렇게 밀도가 낮다 보니까 매실 사이사이로 설탕이 다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다 파고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 담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탕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열어서 설탕이 잘 녹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저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젓기도 해야 되고요. 네. 네. 설탕이 잘 녹지 않고 굳어있는 부분에는 그 당분 때문에 공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잘 저어줘야 돼요. 스며들 수 있게 설탕이. 네. 그래서 매실 먼저 깔고 또 설탕 올려놓고. 또 매실 깔고. 설탕 넣고. 켜켜이. 그렇죠. 설탕을 켜켜이 쌓다가 마지막에는 설탕으로 충분히 덮어주시는 게 남은 설탕을. 네. 아주 참. 듣기만 해도 참. 아. 맛있을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설탕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충분히 덮어서 용기를 닫고 드셔도 되고요. 항아리 같은 경우 랩을 씌워주시는 게 좋아요. 네. 부더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벌레나. 네. 어차피 벽을 숨을 쓰기 때문에 랩핑을 충분히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참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 하루나 2, 3일 늦어도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열어요. 아래에서 위로 저어주고 뒤집어주고. 설탕이 잘 녹지 않았는지 녹았는지 체크해주시고. 그래요. 열어서 가스 배출도 해주시고. 이런 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90일이 지나면 매실을 건집니다. 네. 날짜 적어두시고요. 그래요. 그래야겠네요. 네. 언제 담갔는지 언제 열어야 하는 날짜를 적어두시고. 이렇게 볼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되고요. 90일이 지나서 왜 매실을 건져야 되냐면 매실 C에서 독성이 나와요. 100개의 침에. 아. 네. 네. 굉장히 좋지 않은 독성이 나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넉넉하게 90일쯤에 매실을 건져주시면. 이미 매실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남은 액기스만 편리한 용기나 병이나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발효 과정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걸 주의해야 돼요. 가스가 생겨요. 발효되면서 발효 가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매실도 저어줘야 하니까. 네. 그때 그때 뚜껑을 한 번씩 열어서 가스를 빼주시는 거. 막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얇은 뚜껑의 경우는 위로 볼록해져요. 네. 그래서 꼭 열어서 가스를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저 밀폐용기 이런 거 쓰면 안 되겠네요. 네. 안 돼요. 100% 터지는 거죠? 또 상관은 없는데.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열어주시면. 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터진다는 거예요. 대형사질로 이어질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남은 매실로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장아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장아찌 이렇게 아삭아삭해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건진 매실은 사실은 그렇게 아삭아삭하지 않고 말랑말랑해요. 네. 과육도 이미 다 빠져나왔겠죠. 빠져나왔겠죠. 먹을 거 없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합니까? 버리나요? 네. 거의 사실은 제가 먹어보기도 했는데. 네. 아까워서. 그렇게 먹는 거 맛있어요. 그냥 씨만 쏙쏙 빼먹고. 설탕에 절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드셔도 돼요. 고기 먹을 때는 한 번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그럼 매실장아찌는 어떻게 담가요? 지금 나오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칼집을 내서 씨를 빼서 해줘야 돼요. 오. 이거는 씨를 빼야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장아찌로 먹을 거니까 과육만 먹는 거잖아요. 네. 과육을 직접적으로 먹는 게 없기 때문에 씨를 빼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꼭지 따는 과정까지는 다 씨를 하는 거랑 똑같고요. 똑같고. 칼로 받은 분을 해서 씨를 빼면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매실 몇백 개를 다. 네. 네. 씨를 발라야 되잖아요. 이거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혼자 그냥 이제 멸치 이제 받은 듯이. 주문을 외워야겠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나 팁은요. 매실 씨 빼는 도구가 있어요. 네. 아. 네. 도구가 있어요. 역시 사람은 도구를 이용해요. 조금 요령이 필요하긴 한데 저도 써봤거든요. 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헤맸어요. 사실은. 그리고 좀 어떻게 써야 되나 많이 이렇게 좀 매실도 많이 망치고. 이렇게 몇 개 망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면 이 씨가 이렇게 빠지는구나. 네. 감이 잡혀요. 음. 그것도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 씨를 제거하고요. 네. 그 매실을 또 설탕이랑 동양으로 담는 겁니다. 네. 여기 뭐 소금에 절였다가 담는다. 뭐 그냥 이렇게 설탕에 담는다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실은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저는 청담듯이 설탕에 담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똑같이 용기에다가 대신 이제 씨가 없고 과육이라는 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실 설탕은 매실 설탕 동양으로 해서. 근데 또 이게 씨를 빼는 과정에서 매실 부피가 줄어요. 네. 그래서 매실 5kg로 장아찌를 담았다고 해서 설탕 5kg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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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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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사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사상에서는 G메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시각장애인 IT계는 6, 7월, 8월까지도 이렇게 바쁜 기간이잖아요. 네. 지금 한참 보조기기 보급 사업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선정자 발표가 나고 각 업체들은 배송하고 그러느라 7월은 굉장히 바쁘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원래 쭉 1년, 12달 바쁨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때라 좀 안타깝긴 합니다. 대목이라고 하죠. 그렇죠. 대목 기간을 보내시고 있는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님과 함께 오늘은 메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보급이 되면서 이메일은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의외로 또 주변에 시각장애인 사용자들 보면 이메일 쓰는 거에 꽤 어려움을 느끼셔서 지금도 이제 재활통신망 내부 통신 메일 정도만 쓰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사용자의 탓을 하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IT 환경인 시각장애인들이 적응해서 사용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복잡하죠. 네. 특히 메일로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말이죠. 옛날에는 아운로드 익스프레스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썼는데 요새는 좀 웹메일로 좀 바뀌는 추세예요. 저도 이제 네이버를 쓰고 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네이버나 다음 국내 포털사이트에 메일을 쓰고 있는데 그 이사님께서는 어떤 메일을 쓰고 계세요? 저는 뭐 여러 메일을 쓰는데요. 주로 저는 gmail을 사용합니다. 아 gmail. 다른 웹메일과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네요. g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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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런. 저도 gmail 계정이 유튜브 채널 때문에 있긴 합니다만 네. gmail은 다른 국내 네이버나 다음 또는 다른 메일 서비스들과 달리 기본 html 페이지라는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주로 고려한 그런 이메일 페이지를 대체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기본의 html 페이지는 사실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좋은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느린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는 굉장히 편한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메일을 작성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데는 아주 좋은 웹메일 서비스인데요. 따로 그런 기본 html 주소가 있는 거예요? gmail.com으로 들어가시면 화면 상단에 기본 html 보기라는 링크가 존재합니다. 클릭하시면 페이지가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메일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지메일 페이지로 전환하는 표준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표준보기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표준보기가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표준보기보다는 저는 기본 HTML 보기가 헤딩 처리나 이런 게 좀 더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로딩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좀 분명해가지고 기본 HTML 페이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상황에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기본 HTML 보기를 한다면 더 좀 괜찮겠네요. 페이지 로딩 속도도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매번 지메일을 들어갈 때마다 기본 HTML 보기를 클릭하실 필요가 없이 기본 HTML 보기를 기본 화면으로라는 링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그렇게 이제 항상 전환이 돼서 지메일을 로그인하시면 바로 그 페이지가 뜹니다. 그 점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요. 기본 HTML로 지메일을 사용했을 경우에 시각장애들은 좀 어떻게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요? 일단 헤딩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쓰시기가 편한데요. 화면에 이제 그 처음에 페이지가 열리면 메일 목록이 쭉 최신 메일들이 쭉 리스트가 뜹니다. 이게 헤딩 레벨이 그 헤딩 레벨 2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리더에서 헤딩 레벨 2로 이동하는 단축키를 몇 번 누르면 바로 그 받은 편지함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펫키를 이용해서 메일 제목들이 링크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이동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특히 메일 제목과 함께 본문의 그 앞부분 내용이 같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메일을 굳이 열지 않고서도 내용을 대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이 첨부가 된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헤딩을 이동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은데 흥미로운 거는 끝쪽에는 헤딩이 없어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오히려 좀 번거롭다 싶으시면 맨 문서 끝으로 가신 다음에 헤딩 레벨을 거꾸로 올라오시면 더 편하게 빨리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이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지메일에 좀 다양한 기능들이 좀 존재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기능을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지메일은 특히 이제 지메일 구글은 지메일은 원래 구글에서 운영하는 메일 서비스죠. 그런 만큼 검색 기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필터 기능도 되게 좋고요. 일단 검색 기능부터 말씀을 드리면 누구한테 온 편지인지 제목은 제목에서 이런 단어가 있는 메일만 찾아서 골라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보내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정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메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각자인들은 보통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낸 사람은 예를 들어서 from 그래서 f-r-o-m 콜른 한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적거나 사람 이름을 쓰면 됩니다. 또 이제 받는 사람은 to 콜른 이렇게 하면 이제 받은 편지함에서 보낸 편지함에서도 많이 찾아주죠. 그 다음에 subject s-u-b-a-e-c-t 콜른 한 다음에 단어를 적으면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간 제목에서만 메일을 검색해서 검색해 주고 또 그냥 검색어에 아무거나 입력을 하면 그 내용이 포함된 모든 메일을 같이 검색해 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면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 본문을 읽다가 다시 편지함 목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는 alt i를 누르면 단축키가 정리가 돼 있어서 그 받은 편지함 링크가 바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받은 편지함으로 전환이 돼서 저는 그 표준보기보다 표준보기는 이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메일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 작업할 때 많이 하고 메일을 단순히 읽을 때는 저는 이 기본 html 보기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 지메일에 채팅이 있나봐요. 채팅 기능이 아 채팅 기능이요. 지메일만의 그 굉장히 독특한 이메일 정리 방식입니다. 뭐냐면 메일을 마치 사람들과 채팅을 나누듯이 정리를 해줍니다. 보통 메일 클라이언트들에서는 스레드라고 하는데 주제별 스레드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제목으로 내가 메일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답변을 해서 메일을 회신을 하면 그게 하나의 메일로 이렇게 정리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메일 순서대로 메일의 시간대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타나서 마치 채팅을 나누는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표준보기에 가시면 구글 사용자들끼리 채팅을 나누실 수도 있는데 보통 메일에서 채팅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말씀해 주세요. 보통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자 메시지가 같은 사용자끼리는 쭉 보이잖아요. 요즘은 또 그렇게 돼 있죠. 문자 메시지하고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이 같은 제목으로 왔다. 혹은 같은 사람에게 왔다. 제목 중심으로 묶이니까 문자는 수신자가 같으면 하나로 쭉 연결이 되는데 이건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똑같더라도 메일의 제목이 다르면 따르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목만 고유하게 방송이면 방송 대가로로 묶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방송에 관련된 그룹끼리 주제별로 묶이기도 하겠어요. 그런 방식이 채팅. 조금 더 자료 정리나 메일 정리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머리끌이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대가로 열고 그다음에 머리끌 대가로 닫고 이렇게 써서 메일을 보내시기도 하고 요즘은 태그라고 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데 별도로 묶지 않아도 웬만하면 메일들이 관련된 메일끼리 묶어서 채팅 방식으로 보여주니까 그 점도 굉장히 G메일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G메일만의 특별한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스팸 광고 메일들 많이 오잖아요. 광고 메일도 이제 G메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구글 메일의 장점이자 단점이 하도 스팸 필터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워낙 스팸을 많이 골라주고요. 특히 다른 사용자들이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도 저한테 적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지인이 스팸 보내는 사람으로 스팸머로 분류가 돼서 제 스팸함에 메일이 잔뜩 작아 있는 경우도 봤었는데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함부로 그러니까 스팸을 신고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필터 기능이 되게 좋습니다. 필터 기능은 사실 반드시 스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주제의 메일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싶을 때 필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또 제목, 첨부 파일이 있는지 유무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을 해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라벨이라고 해서 라벨을 지정해서 라벨별로 메일이 묶여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일 작업을 메일로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런 것도 기본 엣지템을 보기 위해서 다 지원을 하니까요. 쓰시기가 되게 편리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에서는 이 기능, 연락처 저장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얘기하자면 주소록 기능이라도 볼 수 있는데 각 웹메일에서는 주소록 관리를 해주는데 지메일도 주소록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주소록 부분이 조금 기본 엣지템을 보기 위해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주소록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메일을 보낼 때라든가 받는 사람, 참조란 이런데 이름만 써서 이렇게 보냈다가는 메일이 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끼워 넣어주는 기능은 없고요. 그다음에 기본 엣지템을 보기 위해서는 이메일, 그러니까 주소록을 삭제할 수는 있으나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이 좀 불편한 점이죠. 지메일에도 불편한 점이 있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요. 이 지메일을 사용하다 보면 좀 유용한 팁이 생기자만 했나요? 나만의 팁 같은 거. 네, 네. 그런 팁들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 앞에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 헤딩이 맨 앞에만 부분만 있고 뒷부분만 없더라.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선가신 메뉴나 이런 걸 쉽게 뛰어넘고 싶으시면 문서에 맨 끝으로 가신 다음에 헤딩 이동, 뒤로 헤딩 이동을 한 번만 누르시면 바로 메일 본문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처음에 많이 실수했는데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가 예를 들어서 100통, 200통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검색한 결과 중에 다섯 번째 메일을 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가서 여섯 번째 메일을 보고 싶으면 받은 편지함으로 이동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검색 결과로 돌아가기 링크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라는 말을 선택하시면 돌아가게 되고요. 또 메일 받은 편지함에 메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메일 목록 뒤에 보면 이전이 있고 다음이 있습니다. 이전은 과거 메일로 계속 메일을 넘겨주는 기능인데 다음은 최신 메일 쪽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이전 메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목록을 보다가 메일을 보다가 메일 본문을 보다가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받은 편지함으로 이동을 클릭하시면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받은 편지함으로 돌아가기라는 링크가 있어요. 받은 편지함 링크가 있고 받은 편지함 돌아가기 링크가 있는데 돌아가기를 클릭하셔야 방금 전에 보던 메일 목록으로 돌아간다는 점. 이거는 되게 유용한 팁이면서 꼭 그러지 않으면 왜 메일 하면 자꾸 메일 목록이 자꾸 바뀌지? 그럴 수 있어요. 웹메일 사용하기 좀 어려웠던 시각장애인분들은 기본 HTML 보기를 통한 G메일 사용을 권장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G메일에 대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휴식보첨이 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P 채널 내 손을 잡아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 정보톡톡에서는 건강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건강정보톡톡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여름은 기온도 높고 이것도 높습니다. 습도. 아. 이런 습도 때문에 이곳저곳에 세균이 번식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군요. 그게 음식이 좀 자상하고 그 뉴스 여름날 뉴스 많이 보면 식중독 걸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항상 나오는 뉴스가 있죠. 그래요. 살모넬라 규모. 네. 어디에 균이 많다.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식중독. 다음에 우리 식중독도 했잖아요. 그렇죠? 식중독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식중독. 그 오키 씨의 사연도 들어보고. 아. 고등학교 때. 식중독 얘기. 식중독 얘기는 그 전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세균 얘기한다는 거죠. 네. 이 세균이. 식중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병도 옮을 수 있잖아요. 세균으로. 네. 장염이나 눈병 등 세균으로 인한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히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정보톡톡에서는 오늘 세균 감염 막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데 말이죠. 저희가 의사도 아니고 세균을 어떻게 막아. 구이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세균맨이라고. 아. 캐릭터 있었죠. 세균맨. 네. 그 애니메이션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세균 잡는 게임이 됐었고. 우리가 게임을 해가지고 세균이 잡히는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100% 막을 수는 없는데. 생활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하면 감염의 확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세균 감염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재밌어요.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w-h-a-t what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what? what? what are you doing? what? 어제부터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듣기도 잘하고 말하기도 잘하네요. what? 무엇?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무엇이라는 뜻의 what 단어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what과 세균. 뭔 관계가 있나요? 이 what은요. 세균 감염의 매개체를 뜻하는 약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w는 웨세, 습기, 그리고 h는 핸즈의 손, 그리고 a는 에어컨디션의 에어컨, 그리고 t는 툴스의 주방 도구, 이렇게 합쳐서 what이 되는 거죠. 크, 그렇군요. OK씨가 토익을 보고 와서 그런지 영어를 쓰는 게 참 자연스럽습니다. 발음에 자신감이 넣쳤나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습기, 손, 에어컨, 주방 도구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군요. 네. 이 네 가지만 관리를 잘해도 건강한 여름을 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습기는 많은 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벌레 많이 돕니다. 습기가 많지 않으면. 곰팡이도 좋아하고 세균이 아주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죠. 습기가 높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실내 적정 습도인 40에서 50%를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손. 모든 만 병의 근본이 되는 손. 손을 잘 씻어야 되고요. 그럼요. 저희가 계속 손 씻기는 손 씻기도 또 자세히 알아봤지만 항상 병 예방할 때는 손을 잘 씻어야 된다. 네. 손 씻기에는 6단계가 있다. 그렇죠. 손 씻기의 중요성 저희가 계속 건강적 톡톡 시간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말하는 데 알죠. 네. 이제는 뭐. 그리고 여름철 필수품인 에어컨도 관리가 필요한데요. 우리 에어컨도 옛날에 관리하는 법 알려드린 적 있었었죠. 에어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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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바지 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 필터도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에어컨이 공기를 주는 거거든요. 얘가 우리한테. 선풍기에는 바람만 일으키지만 얘는 공기를 줘요. 그리고 우리 호흡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청소 깨끗이 안 하면 오염된 공기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이 에어컨 필터는 말씀드렸듯이 생활정보 건강정보였나요. 생활정보 톡톡이었어요. 이었겠죠. 그때 한번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다운받으시라고요. 네. 이렇게 장사하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항상 물이 닿는 주방 도구. 그렇죠. 물이 안 닿을 수밖에 없는 주방 도구.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행주 있잖아요. 행주. 이게 세균이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삶아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삶는 게 또 시각장인들은 불을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삶는 것이 참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행주 상 닦을 때 쓰고 뭐 할 때 쓰고 뭐 할 때 쓰고 하다 보니까 사용할 때마다 삶으려면 사실 좀 귀찮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삶아서 관리하는 게 번거롭다면 간편한 만능 도구가 있죠. 우리에게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전자레인지는 요리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뭐든지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전자레인지에 뭐라 그래. 위기감이 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죠? 전자레인지 나쁘다고 음식 태워먹으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런 말도 한때는 있었죠.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행주를 물에 담근 상태로 8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요. 삶아서 소독하는 형식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물에 담가야 됩니다. 네. 물에 담가야 상태로. 그냥 하면 타요. 네. 네. 물에 담가서. 물에 담가서 8분 동안 돌리시면 됩니다. 와 그래요. 오늘 좋은 정보 많네요. 네. 오늘 건강한 정보 톡톡 여기까지예요. 여름철 세균 감염을 맞는 4가지. 습기, 손, 에어컨, 주방 도구 잘 기억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왓?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도 좀 신나게 달려왔네요. 항상 더운 날씨고 좀 지친 날씨고. 또 장마가 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도가 높아서 불쾌해 주수가 높은 날씨인데. 네. 항상 착한 오키씨는 화를 났네. 아, 좋아요. 화날 때 있습니까? 아니, 저 거의 안 나겠네요. 화날 때 제가 봤는데 엄청 무섭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뭐 1년에 한 번 정도. 홍기지 폭발하면 열리행사로 화를 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튼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저를 먹이시든지. 자, 6월 31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착한 홍어킥. 권선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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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